오늘 발매했어요 어라? 린? 쿠게믹의 린 만약에 은원하고 콜라보가 돼가지고 은원과 같이 나온다면 카구라 목소리는 따로 성을 알아볼 필요가 없네요 원자 그대로네 만약에 거기 은원과 은원과 같이 나오는게 된다면 아니면 카구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쿠게믹을 다른 사람 다른 캐릭터 지켜본다거나 불이해? 네 요로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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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반남이 세가에게 건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세가에게 앙케이트로 뭐 그런거 적어야되나 은혼하고 콜라보를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은혼무쌍 기획해가지고 제작할 돈으로 차라리 북두와 같이처럼 용과 같이하고 콜라보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은혼애니에서도 북두권 그림체로 돌아간적이 있었죠 PSN 서문조사요? 아니야 아직 근데 린이 왜 이렇게 막 옷이 여기저기 린의 수성 이게 뭐 큐티 이벤트같은데서 죽지만 않으면은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그거죠 체험판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품판에서는 이 시점에서 얻는거였구나 카리스마점은 린턴사